잘 좀 키워줘봐 김진성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. 그러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아빠 입장에서는 육아를 하는 게 실은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같이 안 하고 독방 육아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관심이 없으신 아빠들에게 육아를 직접 하시는 작가님께서 해주실 말씀은 있을까요?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뭐냐면 아내를 인정한다라는 거. 맞벌이를 하면 사람이 그래도 조금 인정을 해요. 돈도 벌어오고 하니까 그런데 맞벌이를 안 하게 되면 집에 있는 사람을 인정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집에서 애 보는데 뭐 하냐? 뭐 이런 식으로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사실 애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살림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저는 아이가 이제 8살이 됐는데 교육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. 뭐 수학, 한글, 이제 영어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엄마표, 아빠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. 진짜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가서 집에서 뭐 하냐? 이래버리면 화가 나겠죠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왜 그럴까?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저 생각을 하겠죠. 아, 이 사람이 집에서 돈을 못 버는 거구나.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인정이라는 부분을 좀 덜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.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전업주부를 쉽게 탈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제가 바로 일을 하러 가면 애 벌 사람 한 200만 원 주고 구해야 돼요. 그다음에 뭐 살림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50만 원에 100만 원 주고 가끔 살림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애가 아무리 돌봐준 사람이 있어도 제가 어떤 야근한다거나 출장한다고 하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. 지금은 저희 아내가 나 야근해, 너 출장 가, 이러면 그냥 가거든요. 그런데 그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따져서 보니까 한 500만 원 있어야겠더라고요. 그런데 500만 원이면 연애 6천만 원이죠. 실수령 6천 원을 받으려면 7천 3백만 원이어야 돼요. 그래서 아내는 집에서 7천 3백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7천 3백만 원, 연봉 7천 3백만 원입니다. 연봉 7천 3백 벌기 어렵습니다, 여러분. 그렇죠? 알겠습니다. 그래서 아빠에게 해주실 분 말은? 아내를 인정해라. 알겠습니다. 이것도 작가님이 육아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안 해보신 분들은 공감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